여기가 모조리포구인데 또 올레길도 돼요. 올레길도 이렇게 가서 올레길도 이렇게 가서 한 거 같아요. 여기로 올라가면 식상도. 알람 털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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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 얘기도 나오는데 6월 말인가 7월 며칠 태풍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던데 태풍 오면 이번 연도 빨리 오는건데 만약에 오게 되면 이제는 8월 달에 오잖아 연이 생각났어 태풍 와서 마루에 물 막 들어오고 물 다 빼고 새벽에 고생했지 그때 제일 못하고 그랬어 잠도 제대로 못하고 다행히 공사하니까 물 안들어오고 아아 냠 좋다 음 음 으음 감사합니다.